마음이 맡기는 것과 간절히 기도하는 건 내 마음이 진짜 정말 이게 됐으면 싶겠는 거는 기도하세요. 간절히 굳이 그럴 정도 아니면 맡기세요. 근데 결론은 그래요. 참나한테 맡기면 돼요. 간절히 기도하는 건 내 애고가 힘들어하니까 그렇게라도 해보라는 거죠. 그냥 참나한테 턱하니 맡기면 되죠. 내가 그렇게 해서 맡기는 기분 안 들고 좀 빌어야 맡기는 기분 들겠다 하면 비세요. 어떻든 참나한테 성인들한테 맡기는 기분이 들어야지 뭐 가피가 올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맡기는 기분이 확실히 들어야 여러분이 깨어 계신 거예요.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. 기독교에서 다 뭐라고 그래요.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지만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온 기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요. 그럼 성령 안에서 라는 건 성령의 현존 참나의 현존을 느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. 그러면 과학의 애고의 기도로 안 간다고요. 성령 안에서 한마디만 해도 벌써 확신이 온다고요. 아버지 하면 확신이 확 와요. 아버지 저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하면 더 말하기도 그래요.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. 성령 모르고 기도하니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버지가 모르니까 계속 해보는 거죠. 애고가 자꾸 갈망하고 집착하고 이런 상태가 고등 침팬치 상태잖아요. 우리가 소원 하나 이루는 게 중요합니까?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? 맡기고 마음이 평안하시다면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아니 나 마음에 힘든 게 많은데 몰라 괜찮아 하고 딱 깨어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한테 맡기는 기도를 올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. 실제로는. 내가 알잖아요. 내가 뭘 원하는지. 그걸 몰라 했잖아요. 그럼 몰라 한 게 어디로 가겠어요? 참나한테요. 걱정하지 마시고 깨어 계시면 됩니다. 맡기는 기도. 성령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. 내가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돼요. 그럼 일단 편해지잖아요. 아니 내가 막 그렇게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한테 맡기고 쉴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깨어 계신 거예요. 성령과 하나 되신 거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트랜스토핑 파도를 타고 있는 거죠. 인생의 파도를 탈 수 있다면 신과 함께 인생의 파도를 탈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벌써 인생의 고수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얻으신 겁니다. 하느님한테 맡기는 거랑 지금 제가 참나 상태로 깨어 있는 거랑 똑같이 근심이 있어요. 이 근심 어떡하지? 이거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? 하느님한테 맡기는 거는 하느님 맡깁니다 하고 안식을 취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일체 그냥 참나한테 몰라 해버리고 참나한테만 귀히 하고 있으면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? 내 근심이. 그게 참나한테 맡겨진 거죠. 똑같은 소리예요. 하느님한테 맡긴다는 거랑 그냥 깨어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. 그 근심 걱정이 어디로 가요? 참나한테 맡겨진 거예요. 하느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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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맡겨진 거예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